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정신 한참 나간 그런 며느리 및 예비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의 어린 고딩 예비 신우애한테 시자질을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선전포고 오지게 때렸는데 이제 뭐 파멸이지 원제 시자질이라고 하는게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여자인데요. 예비 세원님 때문에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요. 그래서 어른들께 여쭙고 싶어 이렇게 들어와봤습니다. 일단 저희 오빠는 20대 후반이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제가 늦둥이인데 엄마 아빠 말이 원래 저는 계획이 없었고 오빠도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생겨가지고 뭐 그래서 낳았다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다가 얼마 전 오빠한테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친을 이제 결혼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이 언니는 저희 오빠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30대 초반이죠.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언니 연상인게 별로라고 마음에 안든다고 했어요. 그러다 계속 오빠가 좋다고 하니까 결국 허락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있었죠. 참고로 저희 오빠는 공무원이고 붙은지 얼마 안됐어요. 그리고 이 언니는 최근에 자기 가게를 기업했다면서 둘 다 당장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청약이 되기 전까지만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엄마 아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싫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래요. 여자 나이가 더 많다?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언니 얼굴도 이쁘더라고 그냥 반갑고 좋았죠. 게다가 저희 오빠 성격이 엄청 무뚝뚝해요.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무신경한 오빠보다는 좀 발랄한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자기 친언니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 언니 아무리 오빠랑 오래 만났다 해도 저는 뭐 처음 보는 언니고 또 저하고 나이 차도 워낙 많이 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죠. 그 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하고 마치고 잠깐만 보잡니다. 자기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잘 아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케이크 맛있다고 그걸 사주겠대요. 제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저희 오빠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 이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또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뭐야? 즐거워? 그렇게 웃지마. 나는 오늘 너한테 경고하러 온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차갑고 무서운 얼굴로요. 처음에 어?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뭐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니까 나도 긴 말은 안 할게.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너 나이 어리다고 좋게 봐줄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시자질 아예 꿈도 꾸지마. 알았어? 등등등.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 어쨌든 이제 우리도 한가족이 될 테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고 바로 집에 데려다줘서 케이크는 포장했어요. 이 언니랑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했는데요. 생각은... 미친가... 생각은 하면 할수록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혹시 이 언니는 제가 자기를 괴롭힐 사람으로 본 걸까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나 싶어서 지금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속이 상하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드는 생각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알고 미리 선을 긋는 게 아닌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시자질이 뭐예요? 도대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이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붙으면 100% 자취 아니면 기숙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랑 오빠네 부부가 같이 사는 거 길어봤자 1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언니랑 같이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 언니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제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런 제 뒤치다거리를 본인이 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걸까요? 근데 저 성적이 나쁜 편 아니고 목표대학도 마찬가지. 막 상향 아니에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냥 100% 예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면 이 언니 마음도 좀 나아질까요? 어쩌면 좋죠? 뒤에 아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유 진짜 별거지 같은 게 애한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야 너 이거 그냥 잊지 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다 말씀드려. 쫓아버리라고. 2번 미친년이구만. 보물임한테 지금 이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세요. 아니면 링크를 보내버려. 새언니가 나 불러가지고 시자질 할 생각하지 말라는데 엄마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말을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해봤게. 댓글. 그래 바로 이거지. 쓰니 봤죠? 반드시 꼭 엄마나 아빠한테 말씀드려요. 저거 미친녀자예요. 절대 같은 집에 살면 안됩니다. 내 말 알겠죠? 2번 부모님도 부모지만 특히 오빠가 있는 자리에서 꼭 이야기해야 돼요. 나 있잖아 어제 새언니랑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갔는데 새언니가 나한테 다짜고짜 시자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야? 이거를 아주 해맑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빠가 결혼을 없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든지 난리가 날 거라고. 끌 끌 끌 끌 끌. 3번. 그렇죠. 쓴이는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해도 돼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말을 하든지. 어쨌든 오빠라는 사람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어쨌든 부모님한테 꼭 이야기해. 만만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를 그따위로 봤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니까. 알겠지? 2번. 그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니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겠다는 주제에 제일 어리고 약한 개체를 따로 불러다 선전포고를 했어. 끌 끌. 3번. 뭐? 아니 나이가 서른 더 넘은 성인 여자가 어린애를 상대로 이딴 미친 소리를 했다고. 야 성격 진짜 개그지 같네. 쓴이야 엎어라. 울어버려. 4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알려줄게. 저 둘이 결혼하는 순간 느그지 바로 망한다는 소리다. 5번. 그래. 나도 시자들 진짜 오지게 싫어하는 30대 여자인데. 이거는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애한테 왜 이래. 그것도 가만히 있는 애를 확 그냥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네. 6번. 어린애한테 시자질 이지라. 아휴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을까.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왜 거기 첫 끼워 들어가겠대. 따로 나가 살라 그래. 7번. 쓴이가 공부를 잘하고 착하니까 조상님이 알아서 돕는 거요. 이거 얼른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려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저보다 나이 어린 시누이한테 반말 좀 했는데 이게 정말 잘못이에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시누이한테 제가 반말을 좀 해요. 거기다 당사자인 시누이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며 저한테 경고를 했고 나 기분 너무 나쁘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말 틀린 건지 여러분이 말씀 좀 해봐요. 일단 저 저희 남편보다 5살 더 많은 누나고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도 저보다 2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시누이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이름 부르고 꽁꽁이 이렇게. 그리고 말도 반말로 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저한테 옳게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언니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빠요? 자기가 지금 겨울 4개월 차 됐는데 아까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조심을 좀 하지. 아니 당사자인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딱히 뭐라고 하는 게 없는데 왜 남편 본인만 이러는 거냐고. 나 이해가 안 된다. 안 그래요? 지금이 무슨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이런 미친 소리를 나한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정말 제가 틀린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 1번. 에이 씨 테이. 2번. 미친 건가? 남편이 아니 남편 동생이 아니라 누나라면서요. 그럼 그냥 맞존대만 해도 될 일인데 반말을 해? 그리고 뭐 이런 부른다고? 너 설마 꽁꽁 씨도 아니고. 야 꽁꽁아 이 지랄 하는 거 아니죠? 여하튼 너 지금 니네 부모님 얼굴에 아예 대놓고 똥칠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알아둬라. 저도 여자지만 있으니 너무 상스럽고 그지 같아요. 2번. 그 신우이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착하다. 성깔 있는 신우이 같았으면 벌써 엎어도 엎었지.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게 항상 이러네. 착하고 좋은 시대에 있던 개 거지 같은 것들이 시집을 가고 진짜 거지 같은 시자들한테는 반대로 착한 며느리가 가. 아유 왜 이런 거야 세상이? 끌끌. 3번.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배우자의 윗형제라는 게 문제지. 부부는 동급인데 이 여자는 지 스스로 아예 족보를 개족보로 만들고 있네. 대댓글. 왠지 쓴 이로 의심되는 글입니다. 아니 호주제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지랄이야? 남자랑 여자는 별개야 별개. 남자가 왜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급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남자가 동생이라도 여자가 나이 많은 윗사람이면 당연히 신호위보다 위인 거지. 거지 같은 게. 2번. 아니 이게 호주제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고 이러니? 하긴 위에 있는 속옷을 안 입으면 남자랑 동댕해진다. 이딴 생각만 하고 사는 니들이 뭘 알겠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약속과 질서라는 게 있는 법이야. 아니 그럼 너는 나이만 어리면 니 상사한테도 반말하냐? 어이 김과장 이렇게 하냐고. 같은 여자지만 너 같은 것들 보면 진짜 한심해. 4번. 아니 이게 미친 뭐야 이거. 나는 당연히 남편보다 한참 어린 까마득한 동생인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남편 눈 안 해?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이러고 살아. 니 부모는 니가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냐? 당신들 얼굴에 똥을 쳐바르고 있는 걸 알고 있냐 이 말이요. 끌 끌 끌 끌. 대대 끌. 아까 그 사람입니다. 가정교육을 못 배워먹은 건 바로 니년이겠죠. 아니 나보다 나이 어린 거한테 왜 존대를 해야 되냐고. 이게 남편 누나지 내 언니냐고. 호주제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살아? 시가 사요 이리 뭐. 내가 그걸 왜 따라야 되는데. 미친 건가. 진짜 니들 다 알아더라. 시가족보에 며느리 이름 안 들어가. 그 집안 사열 따위 안 따라도 된다고. 이 사탕 같은 것들아. 2번. 얘 뭐야. 아까부터 댓글마다 대놓고 부들부들 바락을 하네. 혹시 쓰니 본인이세요? 어우 너무 무식해서 소름도 나요. 쭉 끌고 사세요. 5번. 나는 네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게 더 신기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어버린 천의 고아가 아닌 이상 분명 가정교육이라는 걸 받았을 테고 거기다 학교나 사회생활도 해봤을 텐데 아니 이런 걸 아예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주변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있을 텐데 참 대단하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며 권리를 중시하고 자존감을 존중받아야 하는 거라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응원합니다. 조선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 진짜 조선시대였으면 너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물론 요즘도 이딴 못 배운 짓거리 절대 안 하지. 나이 서열 다 떠나 이제 막 가족이 된 건데 친하지도 않으면서 반말을 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하긴 니가 뭘 알겠냐? 그래서 나이 많은 건 벼슬이야? 이 늙기만 한 년아. 얘는 나이를 얼굴 노화로만 먹었나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남자도 처남 처남 이러면서 반말하는데 뭐? 뭐가 문제야? 아니 이 무식하고 미친 것들이 왜 이렇게 많냐 요즘에? 아내 오빠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형님이라고 불러. 처남은 그냥 명칭이고 호칭은 형님. 아휴 됐다 그냥. 꺼져! 두번째 사연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파멸에 이를 것 같아요. 그리고 첫번째. 야도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결혼 못 할 것 같은데. 만약 글쓴이 어린 시누이가 이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도 성격이 보통 아닌 것 같잖아요? 자식한테 니들은 계획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남의 자식한테는 그냥 밟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바로 엎어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